인도에서는 도로가 녹아버릴 정도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린 아스팔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행인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이 바닥에 쩍쩍 달라붙습니다. 심지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무시무시한 땡볕에 아스팔트까지 녹아버린 겁니다. 인도 북서부 지역에선 사상 최고 기온인 섭십 51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벌써 한 달 넘게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폭염으로 사흘부터 현재까지 인도 전역에서 4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